크리에이터로 날아오르려면 더 많은 부스터스가 필요해 부스터스가 누구냐고? 남다르게 세상을 보고 60초로 재창조해내는 크리에이터로 태어난 우리가 바로 부스터스 트렌드를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리드하고 우리가 룰이 되는 진짜 크리에이터 판으로 와 초고속 성장을 이뤄줄게 쇼폰 크리에이터가 모여 다양한 상품과 브랜드를 경험하고 디지털 세상에서 수많은 콘텐츠로 스토리텔링되어 세상을 움직이는 부스터스 더 의미 있는 결과를 남길 수 있도록 데이터로 분석 및 관리는 물론 차별화된 콘텐츠를 만드는 멘토링부터 크리에이터들과의 네트워킹까지 제공 물론 리워드도 더 강력하게 확 달라진 부스터스 시즌3에 함께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! 더 강력하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